오늘은 정말 놀라운 효도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외국인 와이프가 우리 부모님께 잘해줄까? 라는 걱정일 겁니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시월드 입성했네요. 라는 이 글을 보시죠. 우리 시댁은 안 그럴 거다 했는데 큰 오산이었네요. 결혼하니 돌변해서 그럴까 시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이 올라오죠. 여기까지는 결혼한 아주머니의 뒷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시면 요즘은 성범죄로 엮어서 감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던데 시아버지 성추행 이런 거 한번 알아보세요. 라는 놀라운 댓글이 달립니다. 도의를 아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제가 시댁이 미워도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지만 시아버지 말고 시어머니를 어디에 보내버리고 심내요 라는 말을 하며 긍정의 의미를 보내는 이 글쓴이. 시어머니도 신고 가능하고 아니면 농약이나 좀 타서 불편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무슨 소리 하세요 탈탈탈 털어서 감방에 보내버려야죠. 라는 폭풍같은 조언을 보시죠. 정말 멋진 조언들과 꿀팁이 난무하는 한국인 와이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프랑 한판 붙었는데 저에게 이런 밥을 차려주더군요. 라고 말하며 한 남성은 와이프가 차려준 밥상을 공개합니다. 개밥이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싸주신 연어와 직접 키우신 고구마와 달걀을 이렇게 개밥 비벼서 주더군요. 나는 이런 썰 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10억 원대 시어머니 전 재산 빼돌린 못된 며느리. 간통 들키자 시아버지를 무고해버린 며느리.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를 수백수천 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이 부모님을 더 잘 모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마음이 많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신혼여행 갔다와서 처음으로 형님 부부와 시어머니랑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늦은 밤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치 당연히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러다 평생 끌려다니겠다 싶어서 기싸움으로 결국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는 이 인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은 한국의 유교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잘 못 챙겨드릴 것 같다. 라는 이 걱정이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으신가요? 시부모를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성입니다. 그저 인간이 덜 된 사람들만이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에도 분명 시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주무시게 하지 않고 친구 집에서 주무시게 만들었다는 이 여자 역시 유교문화권에서 자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어른을 공경한다는 마음이 없죠.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염치가 있는 인간인가? 라는 내용이 더더욱 중요한 거죠. 한국은 결혼할 때 남성 쪽 집에서 집구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시댁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걸 지키지도 않는 인간과 결혼하는 건 여러분과 부모님의 인생을 지옥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사람은 염치를 알아야 한다.